코로나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됐던 청송 소노벨 리조트가 코로나 의료진들을 위해 청송 리조트 숙박권과 경주 워터파크 이용권 등 1,600매를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. 청송 소노벨 리조트는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뒤 191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서 치료를 받는 등 코로나 사태 초기 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